내 식구들 고전 3장 우리 사절 같이 볼까요? 어떤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바울 팝니다 하고 다른이는 나는 아불로에게라 나는 아불로 팝니다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사람이 아니리요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유난히 어떤 사역자만 따랐던 유난히 어떤 사역자만 쫓겼다라고 이렇게 편식된 그런 신앙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는 거지만 이거를 폭넓게 또 따지게 되면 우리 교회 안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하고만 유난히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만 유난히 만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는 편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잘 안 하고 차도 잘 마시지 않고요 한 테이블에 함께 얘기도 나누지 않고 아니요 우리 교회 내에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든 어찌 됐든 간에 이 교회의 방침은 제가 그러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가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설령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한 테이블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끼리끼리 식사를 하고 끼리끼리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만나고 유난히 친하고요 유난히 교제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너무 친한데 교회 내에서도 유난히 자주 붙어 있고 너무 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낸다면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같은 테이블을 쓰고 다가가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차도 타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화만 되는 사람 대화만 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안 좋게 볼지라도 나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유난히 어떤 사람하고만 식사를 주로 하고 예배 이후에 어떤 사람하고만 유난히 한 테이블을 쓰고 그리고 나를 안 좋게 본다고 나를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인들하고만 교제하고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둔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두루두루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면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고 누구하고만 특정 누구하고만 친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같은 테이블을 쓴다면 지금 이 말씀 앞절에 1절에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과의 벽을 그들이 어떻게 행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그 벽을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영심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하고도 누구하고도 같이 테이블을 함께 쓰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식구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영적으로 다양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한 개인을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심리적으로 많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건 신방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랑 모든 걸 상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도 그렇게 해봤지만 누구를 돕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격려 차원에서 누구랑 교제를 하더라도 제 허락 없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